배터리 소재 업체들이 음극재 공략에 나섰습니다. 전체적인 배터리 소재 수요가 늘어난 데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따라 중국산 영향력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시장 조사업체 S&E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9조 5천억 원이었던 글로벌 음극재 시장 규모는 2030년 27조 7천억까지 성장할 전망입니다. IRA 시행으로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 가공원 핵심 강물을 40% 이상 사용해야만 차량 구매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음극재 핵심 소재인 흑연의 97%를 중국에서 조달받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배터리 소재 업체들은 중국 의존도가 높은 흑연 사용 비중을 낮추고 실리콘 함량을 높인 실리콘 음극재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실리콘 음극재를 활용한 배터리는 흑연 음극재 제품 대비 긴 주행거리와 짧은 충전 시간이 장점입니다. 국내에서는 대주전자 재료가 실리콘 음극재를 국내 최초로 상용화한 가운데 포스코, LG, SK, 롯데 등 대기업들도 관련 사업에 잇따라 진출하며 향후 치열한 주도권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황준혁입니다.